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지지율 격차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많이 뒤져있었는데 오늘 들어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40.3, 이재명이 34.7%로 나왔고 2030 지지율을 회복한 덕분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업체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일 만 18세 이상의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3위고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는 2.9, 정의당의 심상정은 2.2였습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가 지금 4위입니다. 안철수 다음에 4위고 심상정을 앞서고 있는 것도 아주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지단주에 이뤄졌던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2030 세대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밀려졌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역전됐다고 합니다. 만 18세에서 20대의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38.2, 이재명이 21.4, 안철수가 22%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30대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39.1, 이재명은 23, 안철수가 24.3%였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성가족부의 폐지 그리고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등에 말하자면 이대남, 20대 남성 유권자들의 맞춤 공략을 제시하면서 지지세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40, 50 세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60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각각 상대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0대에서는 20.4%에서 40.9%로 두 배가량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의 지지율이 20대에서 크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30대에서도 23%에서 33.3%로 10.3%포인트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5.5%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빠른 속도로 지금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빠른 속도로 20대의 젊은 층의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그동안 안철수에 갔던 지지율도 어느 정도 가져오고 있고 그리고 모름, 무응답 여기에 있던 응답층을 많이 가져온 걸로 보입니다. 특히 20대, 30대가 많이 반응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이준석과의 포옹 이준석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가 윤석열 후보가 끌어안으면서 그리고 메시지와 선거운동 방향이 획기적으로 바뀐 것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 결과 공약을 발표하는데 손에 잡히는 거, 기억에 남는 것 없다고 했는데 이런 짧은 메시지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그리고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전반, 금방금방 귀에 들리고 그리고 떠오르는 공약들이 주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간결하게 자기의 메시지를 1분 이내에 쇼츠 영상으로 올리는 것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젊은 층들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틱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후보들의 활동, 공약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젊은 층에 어필되도록 한다. 그런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은 그런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도 이재명 영상을 보면 짧은 영상이 많고 그 영상들은 대부분 이재명은 칭찬하고 상대 후보는 말하자면 잘 못하는 것, 이걸 주로 위주로 올리고 있는데 물론 그게 이재명의 채널이 아니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쪽 진영에 있는 채널들 보면 윤석열 후보를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 그런데 윤석열 후보도 이에 적극 대응해서 짧은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면서 이재명 후보의 뒤져있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 이준석과의 갈등도 해소하고 그래서 앞으로 본인의 메시지도 간결해지면서 더욱더 지지율, 견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과의 갈등 양상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준석이가 과거처럼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소리를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방어해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공도 그렇고 이런저런 메시지를 낼 때마다 비판하는 데 대해서 본인이 SNS 글을 올리면서 우리 후보가 곧 회복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준석은 오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보다 7% 정도 앞설 것으로 설 때는 7% 정도 앞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경쟁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재명을 따돌릴 것인지 또 이재명 후보의 추격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고 선거운동 자체가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사실상 휴대전화 안에서 모든 선거운동이 다 이루어진다고 할 정도로 여기에 적합한 메시지를 만들고 영상을 찍고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선거 캠프가 주로 2030 세대들이 많이 들어왔다. 메시지 팀들이 그전에는 40, 50대였는데 지금은 20대, 30대가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20대, 30대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과 대비해서는 획기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 그동안 보수 진영이었고 낡고 오래됐다 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쇄신되고 있다 하는 데다가 김종인이 물러가고 이준석도 어느 정도 힘이 빠진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방, 공격이 없다 보니까 이런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